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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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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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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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정이 아닙니다. 어머, 좀 뛰지기 춤을 추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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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개. 밈 및 시시취 발표회 내가 나의 중연연연 타우의 기회가 없나? 네, 혹시 핀스 포즈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 주 글로벌 옷을 표현하는 지붕을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설마 이분들 지금도 함께 만드시나요? 네, 너무 너무 고기가 좋습니다. AB6IX 체론 리다 회의 주연 시취 연안동 고벌 하우스 역시第一次挑战 연기 让他是格外 긴장 그 순간이 완성된拍摄 예 더욱래 AB Newman의 인연 아니, 촬영 중에 2대1시 팬클럽의 강력한 서포트가 진짜 많은 화제였는데 이래서 월드스타구나 슈퍼스타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데뷔 팬분들께서 촬영이, 촬영 회차가 짧긴 했지만 거의 4회차 네, 이제 서포트를 해주셔서 항상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촬영을 해서 뭔가 기운이 많이 나섰어가지고 싸움을 많이 흘렸는데 네, 몸보신도 들고 아, 도시락에 전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어, 땅 촬영이 아니라 우리 팬분들 우리 팬분들 엘빈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엘빈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엘빈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더 열심히, 더 날씨에쁠 드라마를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네, 아마 2, 3천만 명 목표 달성이 된다면 어떤 공연을 하실 건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생각해온 적도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3차원이면 저희 그룹 에이비식스라는 그룹인데 뮤비 조회수보다 높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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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아까 췄던 오글스 춤으로 뮤비를 찍어서 네 돈 네가 낼 거냐? 네 첫 연기 도전인데요 대사 외우는 데는 다행히도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이게 미드가 아니어서 다행히도 다행히도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 감정 표현이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드라마는 그래서 음 되게 좀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웠고 제가 예능을 조금 많이 하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혹시 이 드라마에 제 예능에서 보여드린 모습 때문에 몰입을 못 하실까봐 이 동진이라는 역할은 좀 아픔도 많고 되게 어 점잖은? 그런 역할인데 좀 몰입이 안 되실까봐 그게 걱정이 제일 컸고요 그거 말고는 다 형 누나들이 다 도와줘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대휘 씨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프로듀스 출연 출시로 해서 지금 파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금 상처받고 있는 팬들도 있고 다른 상처받고 있는 다른 멤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거 어떤 건지 음 음 이 질문을 쇼케이스 할 때도 받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무대가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 친구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한 노력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한 노력까지 좀 이렇게 좀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 친구들이 어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뭔 일 what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